김진희님께서 누나가 이쁜척해서 원래 자기 누나는 안 이쁘다 생각해서 어 이거! 아 선물 드립니다! 아 이거 그럴 수 있어요! 근데 이런 적도 있어요 음... 그러니까 실제로? 네 아 누나 왜 이렇게 이쁜척해? 아 뭔가 너는 요즘에 누구 좋아해? 어떤 연예인이 제일 예쁘신 것 같아?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나 저분이 제일 예쁜 것 같다 그래서 어 누나는? 이랬는데 아 누나는 어리니까 안 이쁘다 그랬는데 알고보니까 그분이 저보다 어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? 나 저분보다 나이 많아 아니 나이 많아? 이랬더니 아 누나는 어려서 안 예뻤던 게 아니라 그냥 안 예뻤던 거구나 이렇게 어... 현실 남매 맞아 이게 현실이지 그쵸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저희 누나도 아니다 그건 진짜일 수도 있겠다 갑자기 갑자기 깊이 확 상하려고 저희 누나도 갑자기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? 막 이러거든요 그쵸? 뭐 담임씨도 동생하고 막 이렇게 좀 말 험하게 막 하고 그래요? 험하게는 안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죠 와 너 오늘 진짜 못생겼다 아 그래요? 내가 이상한 건 저는 누나랑 사실 제가 살면서 가장 욕을 많이 했던 사람 누나거든요 어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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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서로 모죽에서 안다리였던 약간 그랬었는데 아... 이렇게 멋진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아름다운 어... 남매 사이가 아닐까 그쵸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제 동생 그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? 그쵸 결제해가지고 보면 그쵸 아... 김민현님께서 다빈씨가 극중 동생한테는 잘해줘서 근데 동생한테 잘해주시나요? 라고 여쭤보셨나요? 어... 동생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어버 키웠죠 제가 어... 여섯 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괜찮네 그쵸 그러면 좀 우애가 좋을 수 있어요 그쵸 많이 안 싸 어렸을 때는 좀 싸웠는데 크고 나서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잘 안 싸우고 그러네 그니까 좀 나이 차이가 좀 나면 맞아요 어른이지 사실 여섯 살 차이면 그쵸 동생한테 있어서는 맞아요 아... 자... 정답이네 애장품에 걸린 퀴즈 이제 정답을 발표할텐데 정답 발표해주시죠 정답은 스킨십하는 장면을 보고 울었다 아... 아... 아 잠깐만 어떤... 어떤 스킨십 어... 누구랑요?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네 처음으로 그녀는 예뻤다라는 음 이제 드라마에서 음... 그... 다른 상대역 친구가 볼 뽀뽀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음... 그 장면을 보고 울면서 문을 잠그면서 헉! 이제 부모님한테 누나가 이런걸 찍는데 어떻게 안 말릴 수가 있었냐며 이렇게 울었습니다 아 그때 몇 살이었어요 동생이? 1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살... 10살이면 잠깐만 초...3? 네 초3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아 너무 귀여웠겠는데? 이걸 안 말리고 왜 뭐 했냐 이렇게 아... 와 정답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말고 3837님께서 그녀는 예뻤다 해서 키스 씬을 보고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와 대박 이거는 잠깐만 잠깐만 제가 원래 슬로프를 잘 못 치거든요 이해해 주셔가지고 와 이분은 대박 이분은 3837님 동생 뒷번호 아니죠? 제 동생은 여기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? 와 대박 이분께 다빈씨 애장품 한번 드릴게요 이쁘다 이쁘다 이